2020년 7월 16일 여행 9탄 초복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여기가 집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하도 있고 여기가 집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가 집입니다 집 믿기 힘들겠지만 집이에요 계십니까? 여기가 집을 가늘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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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돋 여기는 물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 얼마나 그렇게 많이 깊지는 않은 거 같아 와 미쳐버린다 후우 여기 계십니까? 증폭기 꼈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둘.. 이게 증폭기 뺀거? 이게 증폭기? 낀거! 소리 틀리죠 여러분들? 소리 틀리죠? 소리 틀리죠 여러분들? 뭐야 방금.. 나 방금 뭐 봤는데? 깜짝이야.. 뭔 소리야? 여기에서 집이.. 와.. 미쳤다.. 여전하구나..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누구세요? 저 잠깐만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나에 seek.. 자... 그럼 하고싶어요 선에 어머니께서 또치즈니스 계십니까?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혹시 저 기억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지마세요, 혹시 저 기억 못하세요? 저 혹시 기억 못하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2006년 마이콜 아..잠깐만.. 아..잠깐만요..왜 그러..저..다른 분이신가? 왜? 아까쯤엔 무슨 향이 움직이고 향로가 움직이고.. 또치즈아가 없었을까? 이거.. 와.. 미쳤다..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그만.. 그만하시죠..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성자들.. 손으로 주인공.. 사라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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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다 쎄다.. 쎄다.. 혹시 향을 태워 드릴까요? 혹시 향을 태워 드릴까요? 원하시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아.. 깜짝이야.. 나 이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야.. 요즘 내가 너무 기운이 세졌나?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정도면.. 요즘 내 수술도 크게 웬만하면 밖으로 안을 하고 시신자분들이 넌 너무 오버하긴 하더라 넌 너무 조금 오버하긴 하더라 그래서 지금 자제한단 말이야 요즘 기도도 안가는데.. 무슨 말씀이든 좀 해주십시오 제가 도움이 돼 드릴 수 있는 건 도움이 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같이 계시죠? 메누리도 같이죠 메누리 여기 할매하고 할배 계시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어떤 메누리도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